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최근 백내장 수술을 놓고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의 분쟁이 늘었습니다 천만원 가까운 수술을 실손보험 적용된다는 병원 말만 믿고 했더니 정작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인데요 사건 파일 오늘은 실손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 시원하게 문제점을 짓고 질타하는 법조계의 쾌도난마 법무법인 법승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좌고우면 이런 거 안 하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분골쇄신 화끈하게 알려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도 공중파니까요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백내장 시술과 보험처리인데요 특별히 백내장 시술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보험사의 이익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지 일단 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내장이라는 게 눈 속에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불편함을 느끼고 앞을 잘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수술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약간 막 흐려져도 뭐가 문제가 있나? 계속 생각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 안 보이면 세상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변호사님처럼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수술을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정체를 빼서 다른 수정체로 가는 건데요 그 렌즈가 예전에는 단초점 렌즈라고 해서 실제로 백내장 수술을 하면 초점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초점 렌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다초점 렌즈를 넣게 되면 초점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노안이 오신 분들이 약간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들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네 꼭 그런 경우가 많은 건 아니고 할 뻔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병원들이 오히려 이렇게 다초점 렌즈를 끼면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홍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1,400만 원 정도 수술 비용을 했는데요 이게 실비보험, 실손보험 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했고 그래서 2016년에 실손보험금 청구 백내장 부분에 780억 원이었는데요 5년 만에 1조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안경 벗고 스마트폰 가까이서 안 봐도 되고 딱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하네요 실제로 되게 많이 광고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백내장 수술이 늘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손보험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실손보험은 약관상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정도를 항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마다 약간 다릅니다만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입통원 합산 연간 5천만 원 딱 그 순간 채널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원에 쓴 돈에 5천만 원까지는 보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무조건 병원 가서 썼는데 실손 처리를 5천만 원까지는 해 준다? 거기서 안 되는 것들 한 해 동안?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라식, 라색, 성형수술, 요즘엔 도수치료 이런 것도 안 됩니다만 어쨌든 원래는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제한이 있냐면 입원이 아니라 통원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게 아닌 경우는 회당 25만 원 한도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원래는 백내장 수술도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입원으로 봐서 수술비용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천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도 지원을 해 줬던 거죠 그런데 보험사가 소송을 낸 거예요 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아니라 통원이다 그런데 이거 면책 조항으로 집어넣어서 단, 예산 뭐는 뺀다 2016년에 실제로 면책이 들어갔는데 그 전에 가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전에 내신 분들은 돈 자기가 다 냈고 그거 믿고 갔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실손보험 해설서라는 게 있거든요 가이드북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해설한 약관 해설서가 있는데 거기에 본명이 뭐라고 써 있냐면 백내장 또는 백내장 의증인 수술을 실비보험,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준다 이런 말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러면 그거 법적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서 시도해보죠 첫 번째 쟁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겁니다 백내장 수술은 실제로 입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수술입니다 아까 설명했어요 한두 시간 정도만 입원을 해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정도에 따라서는 6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판결을 어떻게 냈냐면 6시간 이상 입원하지 않으면 그건 입원이 아니다 그래서 1,400만 원짜리 수술인데 하루에 20만 원만 지급을 한 거예요 6시간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는 입원으로 볼 수가 없다 통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0만 원만 지급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듣기에는 그냥 그럴듯한데 왜 그 문제가 될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해야 되는 걸 기술이 발전해서 입원 시간이 짧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긴 했지만 입원이 아닌 건 맞잖아요 문헌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애초에 백내장 의증이라든가 유방암 수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장해 줄 걸로 믿고 사람들이 실비보험에 가입을 한 거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래서 그리고 6시간이라는 기준 자체도 좀 애매한 겁니다 애초에 무슨 기준으로 왜 6시간인지 5시간이 아니고 7시간도 아닌 6시간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약간 임의로 정한 기준인 거예요 6시간이라는 기준점을 적용하고 입원이냐 통원이냐 이거 갖고 쟁점이 돼서 1,40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소송을 가게 되면 실제로 얻는 이익이 있습니까? 제가 보험을 가입했던 분한테 이득이 되나요? 변호사비 빼고 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나마 백내장 수술이 좀 화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는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변호사 비용으로 쓸 어떤 여지가 좀 생깁니다 더 문제는 만모톰 시술이라고 해서 유방의 양성종양이나 섬유종 같은 걸 제거한 수술이 있어요 예전 같으면 쬐고 입원해야 되는 수술이죠 기술발전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한 3, 4년간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필요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지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못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실제로 소송에 가면 6시간 이상 입원을 했거나 6시간 이상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승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비용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현실적인 그걸 해결할 방안이 있나요? 그래서 요즘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청구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수임료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잡고 변호사님 이렇게 해 주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신다는 약속하신 거예요 공중파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소송보수 10% 이렇게 잡아서 20명씩 묶어서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급심 항소심까지 승소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보험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상고를 안 해요 판례가 생길까 봐 그렇군요 소송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얻고 소송을 안 하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럼 실손보험 약관에는 백내장 관련 내용이 현재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의 실손보험 설명서 등에는 당연히 백내장 의증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실손보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적어도 실손보험 가입하던 사람들은 백내장 수술 정도는 당연히 보장한다고 신뢰를 했을 거예요 또 회사들이 실손보험 보험금 산정을 하잖아요 보험금과 보험료 산정을 하잖아요 이때 당연히 백내장 수술은 된다고 가정하고 모든 상품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6시간이라는 임의적인 시간을 얘기를 해서 부지급을 하고 이걸 통해서 보험사들 이유를 엄청나게 얻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계자랑 얘기를 했는데 백내장 수술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순이익이 2조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1년간? 그러면 오늘 백내장 수술과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처리 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법적인 조언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주시죠 보험사의 무기는 정보와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고 한 번만 겪고 혹은 부지급을 딱 한 번만 겪은 개인이 보험사를 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백내장 수술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겠죠 두 번을 못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이 이기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게 단순히 백내장 수술의 문제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부지급의 경도를 점점 늘려가면 앞으로도 소송을 통해서 약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부지급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고 저희 보험 업무를 하는 이런 변호사들과 함께 보험사들을 위해서 할 말을 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이래야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의 약속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